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이슈브리핑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음주는 쉬거든요. 하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참 요지경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요지경 세상 속 믿을 건 실적 전망뿐입니다. 실적뿐 아닙니다. 실적 전망뿐. 실적 전망이라고 한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쭉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실적 전망을 보기 전에 요지경 세상을 봐야겠죠. 요지경 세상,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에 어떤 세상이 펼쳐졌는지 아, 네, 아주 말을 안 듣네요. 얘도 말을 안 들어요, 요지경 세상이라. 못 찾겠다, 김정은. 경협주냐, 방산주냐. 자, 이 두 사람이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키트 빌려주는 건 아니죠. 키트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뭐, 뭐 그 총선 잘 봤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총선을, 총선 얘기를 일단 뭐 잠깐 짧게나마 하자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경협주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었죠. 어, 그런 흐름에서 경협주가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의 통화에서도 그런 게 나왔던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이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나 사실 뭐 친서를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김종훈 위원장이 직접 뭐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두 사람의 통화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어,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북한에서는 우린 보낸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협주가 막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 경협주가 굉장히 날개를 폈던 그런 주초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뭐야, 미스터 킴은 뭐하나? 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서로? 어, 북한에서 뭐 잘 지내고 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터졌죠. US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스코리안 리더가, 어, 그레이브 데인저. 애프터 설저리. 설저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중태에 빠져 있다. 보십시오. CNN 폴리틱스. CNN 정치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일개의 대한민국 국민이 제가 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고 이때 당시에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KBS가 바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CNN에서 미국 정부가 뭐 이렇게 위중하다, 정보 주시 중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KBS를 필두로 해서 국내 70여 개의 언론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뭐 경협주가 난리가 났었고 대신에 이제 방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떻게 되면 나중에 누가 이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뭐 북한이 엄청난 뭐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막 이렇게 뇌의 피셜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물을 한번 불을 불에다가 기름 한번 또 들이부었죠. 여기서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통치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이게 작년 말에 결정이 됐다. 작년 말에 결정이 된 거랑 이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일단 신문을 많이 팔아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이렇게 또 이런 기사 같이 껴서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름을 이렇게 들이부은 꼴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CNN 기사를 제가 쭉 캡쳐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영어가 많죠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다 바꿔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CNN에 처음에 일단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계속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여지고 있어요. 월요일 상황, 화요일 상황, 수요일 상황들이 붙여지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다른 미국 관료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믿을만하지만 심각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다른 미국 관료의 이름을 빌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미국 국방부가 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중태에 빠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말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김정은 전담 의료진 얘기까지 나와요. 의료진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김정은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한 이후에 돌아갔고 일부가 감독하고 있다. 근데 CNN은 그 리포트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굉장히 아주 책임합니다. 책임 전가를 뭐 미국 국방부에 했다가 미국 관료에다가 했다가 뭐 이제 뭐 거기서 북한에서 의사들이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건 다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들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이 와중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처음 본 인물인데 장성민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어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참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뭐 이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또 되게 자극적인 보도가 되면서 크게 또 얘기가 막 퍼졌죠. 그러면서 진짜 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새벽인가요? 뭐 정확히 언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아직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CNN의 보도 자체가 그거 내가 봤을 때 정확한 거 아니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누가 본 사람이 있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에서 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걸어다닐까요? 휠체어를 탈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등장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참 그 대북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철도 건설인데 강릉부터 재진까지 철도를 잇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협주 가운데 철도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옆에 보이시나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죠. 이게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뭐 남한 남조선이랑 미국이랑 또 뭐 침략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연기를 시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김정은이 또 나와서 뭔가 아 또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런 걸까요?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끌어내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무튼 이것도 시작됐고 이것도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난티와 빅텍이라는 종목의 흐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둘은 분명히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가야 되고 하나가 어? 다시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그런 종목들인데 둘 다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지경 세상 속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마이너스 유가 이것도 뭐 요지경 세상이죠. 이제 예측도 무의미하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없어져요.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선이 어디 갔을까요? 이 네이버에서 이거 잘못 만들었을 수도 없고 이게 바로 그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그날 그 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세 사람만 되게 주목을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이 사람이 뭐 합의하자 했다가 이 사람이 싫다 했다가 이 사람이 그냥 합의해 이래서 합의했죠. 셋이 합의한 걸로 이러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문제였다고 결론이 지금 점점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클라우마 쿠싱이라는 곳인데 쿠싱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지역을 쿠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유들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건데 여기에 지금 70%가 꽉 찼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6월이나 7월 가면 계속 이렇게 쓰지 못하면 100%까지 더 이상 채울 데가 없다. 원유를 보관할 데가 없다. 저희 집에 땅이라도 팔까요? 참 이거 원유를 사면 30달러를 얹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배가 또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아까 어려울 때는 비행기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는데 배가 둥둥 떠다니는 사진은 유조선들이 둥둥 떠다닌답니다. 유조... 그...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의 교통정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배도 교통정체가 온대요. 너무 많이 떠다녀서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운반하려고 유조선을 만든 건데 그 운반하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떠 있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배들끼리도 이게 정체가 일어난대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요지경 세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두 업계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죠. 정유업계와 항공업계가 5월무를 현물로 받아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못 받아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식 유가 올리기 전략일까요? 어 갑자기 둘이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쏴라! 그래? 우리도 쏠게! 이렇게 둘이 막 또 주고받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어떤 다툼이 다시 한 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 됐든 유가는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37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래를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6월물이 지금 17.37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뭐 그래도 안심할 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라는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해서도 실적 전망 실적 전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가에 대한 전망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딘가에 유가야 신이 있다면 유가 신이 이제 인간들아 너희들이 감히 유가를 어떻게 예측하겠느냐라고 혼을 내고 있는 듯한 그런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자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근데 살아날 거지? 라고 의문을 또 달았습니다. 아시안항공과 두산중공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 두 개를 꼽자면 아시안항공, 두산중공업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안항공에는 1.7조 1조 7천억 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는 5,80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근데 단기 차입금 말이 좋아서 단기 차입금이지 결국 빚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거든요. 그러면 빚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막을 부분들 가장 위급한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처리해 줄게 대신 나중에 갚아야 돼. 뭐 이거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안항공과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다시 수목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락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언젠가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하는데 진짜 살아날 거지? 에 대한 의문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최근에 이제 기업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7대 기간 산업이라고 하죠.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이 중에서 전력, 통신 정도를 제외하면 이 위쪽은 모두 뭐 공장이 셧다운됐다든지 뭐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위기를 겪는다든지 여러모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이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기로 했죠. 제가 듣기로 40조 원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살려야 한다라고 이름을 단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단은 수출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결국에는 또 이런 제조업들이 뭐 일단 지금은 콘텐츠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한 그런 쪽에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엔터라든가 그쪽에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야지만 그쪽에는 자금을 일단 마련하려면 일단 중공업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살아나 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려면 앞서 보셨던 아시안항공이라든가 두산중공업도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게 사실 뭐 기간산업 얘기에서 쭉 이어지는 건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 나오는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사실 뉴딜이라고 하면 그 옛날에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경제대공황 왔을 때 막 땜짓고 그랬던 게 뉴딜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하고요. 생활 SOC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중심축을 뭐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디지털 쪽에 굉장히 많이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포스트 코로나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너도? 나도? 뒤에는? 이게 있는데 그건 제가 양심상 쓰진 않았고요. 아무튼 너도 나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종목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인데 이름만 들어도 빅데이터 기업이죠. 네, 빅데이터 기업이고요. R 서포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인기 시장에서 뭐 인기를 끌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한창 활성화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로보로보 이름만 들어도 로봇 기업입니다. 교육용 로봇 쪽에 나오는 기업이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는 제가 알기로 되게 여러 가지 의미 보안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같은 측면에서 인공지능 AI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은봉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픈베이스라든가 앞서 보셨던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엄청 이렇게 붕 떠오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변독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봐야겠고요. 다음에는 또 칩셋 미디어 그리고 TS인베스트먼트인데 칩셋 미디어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이유가 비디오 칩 이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표현을 하면 어 이제 VR AR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TS인베스트먼트는 또 일자리 관련주로서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너도 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종목을 선택할 수는 선택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정말 잘 아시는 분만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뭐 10명 남짓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든가 유학생들 뭐 이런 쪽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부적으로는 일단 많이 좀 안정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BO도 이제 개막을 한다고 하죠. 프로야구, 프로축구들도 개막을 하는데 일단 무관중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개막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개막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의 분명히 중장기적 전망은 분명히 탄탄하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각자만의 어떤 종목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2분기보다 1분기 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궁금한 시작 사실 지금이 실적 시즌이죠. 근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인데 오히려 2분기에 계속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와 달러인덱스입니다. 왜 이 두 개를 준비했냐면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회원 가입자 수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100 180만인가요?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정말 넷플릭스 안 보시던 분들도 많이 이번에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영화도 새로 개막했죠. 사냥의 시간이라고 어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20억 원을 주고 전세계에 이렇게 한 번에 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워낙에 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베를린 영화제에도 출품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제 봤고요. 그에 대한 후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넷플릭스가 그만큼 최근 들어서 정말 사회에 어떤 밀접한 꼭 필요한 그런 앱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만큼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는 횡보했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계속 100주변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외에서 이렇게 가입을 해도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 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케이지 이니시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발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언택트 수혜주로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행보하고 있고요. 케이지 이니시스는 어제 보셨다시피 저기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죠. 막 급등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 종목이 근데 제가 이제 뭐 어제 그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넷플릭스로 빠져나간 걸 보니까 넷플릭스 이니시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지 이니시스가 넷플릭스 쪽을 담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한국에서의 뭐 가입자가 늘어나면 케이지 이니시스의 어떤 실족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도 살펴봐야겠죠.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았는데 안 좋을 것 같아.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는 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또 행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텔 오늘 실적 발표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좋았는데 2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1.7% 하락 그리고 장 이후 애프터하우스에서는 6%까지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디램 가격이 조금 오히려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1분기 좋았는데 2분기 좀 걱정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세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 뭐 웹툰이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상세가 되고 있어. 이 부분은 그래서 어제 윗꼬리를 크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윗꼬리를 다시 다 채워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현대차 1분기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원래 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건 환율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2분기에는 분명히 안 좋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아닌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1분기는 좀 부진하지만 2분기 3분기는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한국전력과 롯데케미칼 화학주를 중심으로 최근에 국제유가 폭락세가 오히려 이쪽에는 좀 수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요 확실하게 뭔가 2분기 3분기가 기대되는 쪽에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지만 지금은 4월 말이거든요. 4월, 5월, 6월은 2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요지경 세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믿을만한 건 실적 전망뿐이었다. 결론을 내리고요. 저는 다음주 쉬고요. 다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